잘 자요. 라면 한 번 이제 끓여준 거네. 미안하다. 너무 오랫동안 외롭게 해서. 나도 아쉽다 그 시간들이. 라디오에서 잘한 거 없는데 뭐. 자지 말고 밤새 놀자. 네? 아니 너 지금 이 시간에 자면 눈 퉁퉁 붓고 아침 방송 때 막 이상해 피오나 공주처럼 방송 그렇게 해. 놀자. 아 방송하고 자면 되잖아. 안돼. 놀자. 이 밤중에 뭐하고 놀아요. 아 놀게 왜 없어. 많이 있지. 안돼. 들어가지 마. 지금 이러고 들어가도 잠 안 와. 어머어머어머. 내가 재밌게 해줄게. 잘하자. 잘하지 마. 어때? 엄마. 아이. 잘. 잘하지마. 얼른 가서 자요. 일단 자. 잘 자요. 기사님. 잘 자요 기사님. 알았다. 알았어. 아우. 야. 근데 천 번도 더 먹어 라면 우리 앞으로 그거 프로포즈예요? 귀여워 아휴 귀여워 에잇